오빠, 하루에 XX 두 번 해볼래 있어요 진짜 궁금해 해도 어떤 정화를 찍는지 멜로예요, 멜로 오빠 근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정현이 어째예요? 난 지금도 하고 있네 오빠 오빠 요즘 없다고 그랬었는데 오빠 고등학교 때도 멋있었어요? 오빠 따뜻하네요? 오빠 몸 좋아요? 오빠 키스는 잘하세요? 근데 어떤 시나리오? 오빠 영화는 비밀이에요 영화는 비밀스러워야 돼 오빠, 저 오빠랑 자는 거 불가능하겠죠? 근데 왜 이런 것만 물어봐 연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? 어,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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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 얘기긴 하네 오빠 오빠 그냥... 방금만 보면 안 돼요? 저 오빠 좋아하면 안 돼요? 오빠 여자친구 이름은 뭐예요? 정희진이요? 정희진이요? 자랑해 자랑해 해랑랑? 성격이나 코드 같은 거에서 거의 원수지관인데? 잠깐만 오빠, 자랑해볼게요 그러지마 고맙도록 아멘